되긴 한데 어우 가운데 엄청 많았네 지금 아 뒤집어 그렇지 아휴 히로 님이 죽었네 여기 아파요 흐흐 아리에도 죽겠네 누구한테 일 받는거야? 약 바른 거나? 어 나 저는 죽었는데요 아 싹 다 밀었네요 또 몇 명 안 남았었는데 다 밀었어요 아 또 온다는데 죽었는데 또 와 여기도 좀비처럼 또 와 밀고 밀고 밀리고 밀고 밀리고 하여튼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도 마무리하고 고마워